오늘 좀 걱정이 되지만 함께하는 규현이 아주 귀인입니다. 작곡가들이 인정한 조잘귀. 조잘귀. 제가 사실은 작곡가분들이 같이 작업을 하면 뭐 코러스라든가 화음 같은 거 쌓을 때 한 번 들려주면 저는 그냥 그거 듣고 바로바로 해내거든요. 그래서 작곡가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듣는 귀가 발달이 돼 있구나라는. 근데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제가 중이염을 앓던 이력이 있어서. 중이염. 아이고 어렵대, 중이염. 오늘 뭐 큰일났네.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. 귀에서 피워요. 굉장히 친하고 우리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. 이렇게 나 경멸한 놈으로. 아니, 이거까지 나오지. 저거, 저거. 저거. 연예계는 양대 규 라인이 있습니다. 개그계의 이경 규 라인. 그리고 가요계의 조규현 라인. 본인도 알고 계시죠? 어떤 라인인지 멤버들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. 그냥 동방식의 최강창민 씨랑. 샤이니의 민호 씨. 그리고 저 슈퍼진의 규현. 그리고. 어.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. 근데 떠날 때 막지 않는 라인이라서. 오 라인은. 왜? 안 해요. 알죠 이거는. 노래는 알지. 랩을 몰라서 그렇지. 설마 랩이 나와요? 설마 랩이 나와요? 설마 랩이 나와요? 번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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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하는 랩이 있어요. 부터 촬영하러 간다고 하니까. 어 그거 노래 맞추는 거 아니냐고. 야 근데 창민이 거네. 큰일 났다 진짜 이거. 잘 맞추셔야겠네. 무전 끌라인인데. daring 맞추어야겠네. 아데들 dream이 있어가지고. 저ый 자 분들 먼저 뒤 아 규현. 여기. 너 괜찮은데? 아까 봤어야 돼. 다 없 creativity 이거 손 드는 conjunto는 몰랐어요. 마지막 세 번째 줄에PM 약간 의견 제시해도 됩니까? 어 세 번째 줄? 말고요. 앞에 장난 장난 치지 마라 내 앞에서 요래조래 거짓말 만들어 놓고 누가 봐도 넌 정말 이중적이야 왜 왜 왜 한 다음에 어 잠깐만요 앞에 게 너무 길었어 까먹었어 앞에 너무 잘하셨어 앞에 너무 잘하셨어 자 그 형 경고예요 앞에 너무 많이 불렀어요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럼 시원하게 가요 여기서? 지금 규현이는 뭐가 귀에 안 들어와 아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너 아까 생각 안 났어? 아니 저 근데 이번에 써야 돼요 왜요? 전 이거 못 맞추면 큰일 납니다 아 참떡이가 그럼 아까 스타카토 맘대로를 난 착해전이가 아까 착해전이라고 착해전인데 착해전이가 다 하셨을 텐데 그럼 제가 생각해봐 근데 저는 저 아래요 여기서 착해전이가 말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으니까 아 그러면 시끄러워 죽겠어요 옆에서 계속 랩해요 규현이 랩 그만해요 랩 랩 랩 랩 랩 저는 무조건 껌장어건 뭐 소모기건 필요 없고 저는 이거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서하고 맑은 잠깐만요 지금 제작진이 웃고 있는데 비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저게는 넘어가는데 비웃고 있는데 비웃고 있는데 저것들을 우리가 너무 마음고생 많이 해서 수정 같던 수정 같던 연기 연기만 수정? 야 진짜 불러 더운 같아 주세요 누가 봤도 내가 봤도 넌 정말 이중적이야 왜왜왜 수정 같던 마음들이 언제 그렇게 탁해졌니? 슬퍼 에이 웃지마 은이라니까 슬퍼 조기팔 일로와 조기팔 일로와 조기팔 빨리 와 자 규현 창민이에게 승윤아 보고 있냐 대신 간다 아 규현 어? 아 얼굴이다 장도현 정답 장도현 정답 다섯 그래 이건 좀 쉬웠어 규현 빠르다 하늘에 뭘 저렇게 보는 거야 계속 하늘에 근데 게임을 엄청 잘해 나 그럴 사람 나왔네 문어 자 규현은 크림치즈를 선택하셨고요 아 저요?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규현아 뒷모습이 아주 지통수가 웃고 있어 자갈치 시장에서도 하 하늘에 또 하늘에 또 이 뭐였어요? 조명하게 이 세리머니도 진짜 옛날 건데 음 와 맛있어 손길 꽉 파였어요 아 맛있어 그림 치즈로 흘러 꼼자가 마르고 추우세요 달려 엎 빨라 벨라 열좋 새로운 Gun 아니야 어참 내 타임라인 나타나 너의 시간이 내 시간을 다 훔쳐가 으퉁 자 치세요 시장 치는 게 아닙니다 치세요 결과는 주세요! 출발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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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라인 A 자가 아니라 그 눈을 떠 지금이야 가진 것을 나눠봐 자비를 베풀어 줘 더 늦으면 안 돼 규현 플레이 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규현 씨 같은 경우엔 거의 가족이죠 그렇죠?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 나왔는데 가족이야? 세 번째 줄이죠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 못 맞추면 큰일 나는 거야 쓰레기! 쓰레기! 준비됐나요? 불러 주세요! 꼭 이런 날에만 집 가기 전에 비 맞지 왜 나한테만 일어나시고 눈 깜빡하면 주말은 가고 깜빡 유일 네버 캐치미 규현! 규현! 스탑! 애프터스쿨 뱅 총정! 파이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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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왕건이 큰 거 하나 갖고 가시네요 오우 좋다 아침은 또 먹고 이럴 수 있는 거 앉아주시고 합니다 아니에요 욕심내진 않고 또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다 먹고 합류하면 안 돼요? 아 규현 완전 스타일이구나 그렇지 우리 사랑하는 건데 아 웃는 남자라서? 아 웃는 남자라서? 어? 와! 이 톨 뒤집고 1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하는 웃는 남자라서?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하는 이제는 찐놀토 가족입니다 가족이죠 familia 슈퍼전에 균현!! 여유가 느껴집니다 뽀뽀쏟네 균현! 丈 Teams têm 맞다 잘 가 진짜 빠르 맞zt 한국의 역사 똑같아 너무 좋아. 바이 바이 바이. 일로. 오자마자. 역시 규렷. 어려운데 은근히. 어우, 정답. 아, 어렵다. 먹자마자 느껴질 겁니다. 레몬의 상품.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? 레몬이랑 다섯 개 들어있는 것 같아. 레몬이구나. 다섯 개. 내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Q1 파스판. 오픈. 너 하나로 돌아다란 내 말 들어봐. 따라라라짜라. 계속 이렇게 저렇게 멀어지다가 이대로면 어떡해. 오우. 기술 점수까지. 절제의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. 충분히 기술을 쓸 수 있지만 절제를 하면서 잔잔하겠습니다. 말끔하게 노래를 또 불러주세요. 주셨습니다. 여기는 장기술 안 부리죠, 여기서. 자, 우리 규현 씨도 가족으로서 좀 의견을 내세워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일단 아, 봐봐. 난 봐봐, 들어봐. 내 말 들어봐. 연기 나온다, 오랜만이다, 연기. 이거랑 봐봐, 들어봐. 나를 봐. 내 말 들어봐. 좀 어색하잖아, 뒤에. 그냥 일부러 어색하게 연기했어요. 일부러 어색하게 연기. 너무 할 뻔했네, 이거. 근데 확연히 차이는 나요. 네, 그죠, 그죠, 그죠. 봐봐, 나를 봐. 들어봐. 내 말 들어봐. 내 말 들어봐. 이렇게 부탁드릴게요. 자, 불러주세요. 봐봐. 봐봐. 나를 봐, 들어봐. 내 말 들어봐. 우리 방법을 찾자. 계속 이렇게 저렇게 멀어지다가. 이별 오면 어떡해. 난 어떡해. 뭐야, 울어? 물 찾자, 맞죠? 슬프다. 물 찾자. 역사의 말이 되나? 역사의 날! 자 놀라운 트위라! 놀라운 트위라! 몇 분을 다시 돌아봐도 널 안고 않아 울고 웃던 파란 여름날 두 분은 해주실 겁니다. 발라드의 감성으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예성 씨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규현입니다. 담백하네. 누구도 소개를 이렇게 해요. 이성이 형 이거 컨닝하는 거 아니야. 나랑 똑같이 썼나 해서. 이건 어차피 다 팀이라서 생각했어. 근데 마주치는 순간 안 본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. 이런 거야 지금. 왜요? 또 네가 나를 보고 있었다가 맞을 것 같아. 또 네가 나를 보고 있었다. 두 분게도 마주치는 건가? 네가 나를 보고 있었다. 몇 분을 마주쳤는데 또 나를. 오오오오오. 맞았다 이거. 전체 지어시기를 하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 뿐더러 다른 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확실하고 있는 게 틀렸는지.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게스트 얘기 들어봐야지. 어떻게 어떤 거 하고 싶으신지. 무조건 오븐일. 오케이 오븐일 렛츠고. 오븐일. 다 오븐일. 아니 저는 오븐일이 아니에요. 뭐야 뭐야 뭐야. 예정님 오븐일이 아니라. 아 괜찮아요 근데. 다수결로. 다수결로. 다수결로 저희. 오븐일 오븐일 오븐일. 저희 퇴양화에는 오븐일입니다. 슬패. 규현. 연구 제명. 아 연구 제명. 아 자. 규현. 규현. 비상대책위원회? 오 맞아 비슷하다. 유엠어는요? 고랜. 정답. 정답. 어필 맞췄어? 좀 어려운 건데. 안 돼. 안 돼. 맞아 안 돼. 남자의 눈빛. 남자의 눈빛. 와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이 안 나오네. 규현 씨 왜 그러죠? 저부터 오픈해주세요. 규현. 파스파드. 오픈. 뭐가 싫다는 거예요? 모르겠어요. 맞아요. 안 들려. 전 뛰어도 또 두 글자가 나올 거예요. 규현 씨 원하는 거지? 규현 씨 원하는 거지? 규현 씨 원하는 거지? 5분의 1. 5분의 1 가야 돼. 무조건 5분의 1. 그래. 똑같이 하면 눈에는 눈. 1, 2, 2. 1, 2. 1, 2, 3. 5분의 1초. 아까랑 똑같은 포메이션. 아 네? 좋아요. 저 죽을 때가 많아져가지고. 주세요. 근데 머뭇거리고 있잖아. 근데 소문이 두려웁잖아. 근데 후회는 더욱 싫잖아. 정답입니다. 여러분 정답입니다. 드디어 만 3시간 만에 정답을 마치겠습니다.